맞은거 같은데? 맞은거 같은데? 좋아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중대 지르겠다 중대 지르겠다 중대 지르겠다 중대 지를밀 중대 지르플러스 중대 지르로 중대 지르로 중대 지르다 중대 지른 중대 지르 도움대 왜 안 죽노? 폭의 8번인데 와아 이거 맞나? 초반에 언덕 연방을 안 까시는구나 어 뭐야? 아이고 목덜미님 통펜 감사합니다 와우 100개 아 이거 통 큰 펜가에 감사합니다 페나 페나 오늘 수요일이자 불타는 수요일이구만 희망 없어 우리 편도 희망이 없나? 어 어 짧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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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재핑 뒤에 흘려주고 어 오케이 패스도 잡았고 딱해서 힘감 쏠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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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어 어 어 어 야 서윤아 오 종현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한잔 지원하게 하셨나보네 저승사장님 어서오세요 아 네 서윤님 꼭 성공할게요 보시다가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봤을때 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늘도 30길은 계속된다 다 클램분은 아니시고 네 방송 편하게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죠 둥그레 형님들은 유튜브를 보고 계실수도 있고 이겼구나 우린 이겼구나 우린 나 온도기비 연봉을 안팎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아 시 아 맞은거같은데? 맞은거같은데? 성냥님 어서오세요? 예! 칩채하네요 칩채가 하나요?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난 아니고 그래도 어느정도 될줄 알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미치겠다 무좌피다 무좌피 무좌피 이거 30길 수나로도 하기 쉬운거 아냐? 이거 봐 천천히 하면은 설레벌 하지말고 천천히 일단 가다듬어 볼게요 아우 스포 그렇죠 할만하죠 재밌는방법도 재밌죠? 아직까지 아 근데 밖에서 진짜 계속 울린다 미쳤다 형 중독형 헤이즐 늦은거 보니까 그분 아닌거 같은데 못잡았어 접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논스탄님 어서오세요 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옛날에 좀비 못했었는데 그 그 작게 계속 올라오시는데 작게 폭을 그래 언덕 연막은 아무도 안 까고 와 우리 충 돌게 형님들 그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긴하죠 음 아 아.. 대체 어쩌나? 대체 왜 남많이 있냐? 좋아요 이거 30개 찍으면은 야근이 상로서 들어가구요 파노라마 처럼 어허 제가 봤을 때 그런거 올리긴 할텐데 일단 그전에 그러면 28킬 29킬 그것도 유아가기 잖아요 그런것도 좀 올리고 나서 하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소리됐어 아깝네 한번씩 이렇게 메커터 처럼 뭔가 아쉽게 키를 많이 못한단 말이야 아군이 패배하였으나 아쉬워라 자 오른쪽 나온사람 꿀에 한번 먹여주고 개가 빙 2개 굴린 다음에 네 마셔 쳐주다가 꿀 하나 걸리고 한개 더 죽진 않을 뿐 하지만 강력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큰일처럼 하자 그냥 돌고 돌아 이거 답이 없어요 대가핀치고 언덕에서 우물 들어가는 것만 다 잡는 거예요 뭐 2층 타실 수도 있겠죠 폭 하나 걸려주고 동작 배현막 하나 못나오게 눈 나온 것 같죠? 잡아주고 왜 안죽지? 질리형 개피 아 이건 아니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5킬 남았고요 콩그레이션님 하이어 나 지금 누구보다 평온하다 심박수 아주 그냥 슬로울링 짝이다 짝일거야 아니야? 아니네 뭐야? 띵을 아껴고 그냥 뛴거구나 짱맞네 아 짱맞네 아 풀들 북 다섯번이네 왜 나온거 아니야? 찍혔는데? 등불탱까지 왔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도저히 작설이야 쇼킹하네 흐려 폭이 안죽네 아니요 미션 안끝냈어요 아직 미션은 ING입니다 ING 미션이도 많이 닫힘 아까리어 중은 바로 안다는 것 같은데 나왔다 길게 넣을거야 시작하자 왜 내 아래 안 죽냐 아.. 언덕 나가는게 아니고 백업이 너무 없다 안 돼 언덕에서 혼자 볼 수 있는 신나가 아니다 큰 쪽으로 돌아갈거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